안녕하세요. 바라밀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반냐바라밀입니다. 반냐바라밀을 통해서 반냐바라밀이 자라고 자라면 뭐가 되느냐. 일체지가 되고 도종지가 되고 나중에 일체종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채님 입장에서는 일체종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수행자로서 중요한 것은 깨어진 그릇은 물을 담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컵이 여기 있는데 이거 팍싹 깨버리고 나면 물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계율이 보시와 보시는 일단 우리가 보시를 자꾸 바라밀 중에 제일 앞에 제일 바라밀로 내세워놓은 것은 보시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성제라든지 12연기라든지 반야바라미를 아무리 설해도 참선법을 설해도 그 사람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채님께서는 항상 보시를 먼저 강조하고 탁발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간탐심을 없애고 서로 어울려서 교감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강강나나 중생이라 꼿꼿하게 고다가 있는 중생들이 조금 소음처럼 이렇게 몰캉몰캉하게 풀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교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계율을 줍니다. 계율을 줍니다. 계율을 5개를 주고 출가 10개를 줍니다. 바라미를 또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율을 줘봤자 이 성단에 들어와서 우리 성단을 괴롭히고 힘들게만 하고 삼보 정자만 축낼 뿐이지 그 사람은 이 가사를 입은 도둑놈에 불과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독거사라고 해요. 머리 깎은 거사라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그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자제하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단한 그릇, 새지 않는 그릇을 하나 형성하는 것 같고 거기에 물이 당긴다. 물이 당긴다는 것은 바로 물이 당기고 나면 반드시 그릇에는 달이 뜨게 되어 있는데 물이 출렁거릴 때는 선정이 없는 것이고 고요한 명경지수가 될 때는 그것이 선정사마타의 힘입니다. 거기에서 비파산화를 통해서 모든 인연이 일체 유의법이 염몽한 포형이라 범소유상이 개시 험앙이라 제법은 종본례로 제법 종본례 뭐지?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가 행도의 하면 내세 득잡부자 제법은 본례로 정멸한 모양이다 불의 무동 명의 불이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도 없다 재행은 무상하야 시 생멸법이다 여러분들이 늘 그 사식부자 하면서 해오던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행하는 일체 유의법의 재행은 무상하야 시 생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로 위락이다 내가 정말로 고요한 명경지수와 같은 속에서 고요한 속에서 밝은 달이 뜨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식부제를 지내면서 아침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불하면서 개향, 정향, 해양 개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향기롭게 지킴으로 해서 선정의 향기로 표현하고 해양, 지혜의 향기가 번져 나가서 거기서부터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향을 이루고 해탈향의 향기를 가지고 그 지견으로 일체 중생을 또 제도한다는 것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은 맨날 그 뜻도 모르고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다 부지게 해야 되고 반야신경도 마지막에 카테카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티스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사바 너와 내가 손맛잡고 저흔들게 가자 자리이타, 동체대비, 발고여라 남의 고통을 뽑아줄 수 있는 자비와 지혜 이게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도 안 되니까 매일 반야신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같은 반야신경 한 쪼가리라도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홀하게 해서는 중으로서 조금 심각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내 책임이기도 하고 전문서님을 위해서 영어를 해줘야 되겠네 It's my responsibility 전문서님 전문서님 하면 강의하는데 이래 빨리 하면 한마디도 못하더래요 You don't understand? No 하여튼 좋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난 것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냐 한번 딱 정리하고 딱 해인사 장경각에 가면 양쪽에 주련이 딱 있어요 원각 도랑이 하체가 원각 도랑이냐 원각 도랑이 어디에 있느냐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고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각이고 그것이 우리 본각이고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본각과 정각과 대각과 우리 본래 깨달은 마음 우리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가 적신이라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는 이 생멸법이 이게 바로 원각 도랑이다 달리 우리 수행해가지고 열반의 세계는 없어요 지금만 망상 안 피우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금강의 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역 천검이 불과 천년을 천검을 지내더라도 천년도 아니고 천검을 지내더라도 이것은 중고품이 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쇠가 또 강의 잘하는 것들 긍 만세의 장검이라 만세를 지나더라도 만년을 지나더라도 장 직업무하고 똑같다 그런데 망상분별은 유통기한이 찰나도 안된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진짜 사진 한판 한판 찍듯이 일초에 한판 한판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각은 몇판 찍느냐 일찰나지간에 900번 찍습니다 여러분들 테레비에 이렇게 동영상 화면 지나가는 게 한 프레임 1초간에 몇 프레임 지나가느냐 60프레임 지나갑니다 60프레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900프레임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게 93억 번의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이게 유식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찰나 생멸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다단한 생멸이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안 며이고 이 반야신경처럼 호호탕탕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중의 근본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저 내가 비바람을 보고 가을에 감을 보고 사과를 보고 배나무를 보고 밤나무를 보고 다 바라볼 때 비바람에 시달리지 않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단풍이 곱게 물들기도 사람들 아름답다고 하지만 비바람에 시달리지 않은 이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 생각에 생멸법에 대해 가지고 최참하게 갈갈이 찢기고 비바람 몰아치는 대로 어변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와중에도 나무가 또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남에게 이익을 주고 새들이 와서 저렇게 쩍쩍거리고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듯이 중도 온갖 선악 시비 와중에서도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명성과 이익의 고개를 높이 한번 들어버리고 친문에 그려 나오죠 성림운전에는 고착안이요 시비군리에는 막 해두라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산다는 거지 반야신경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색성향미촉법 색수상행식이 진공이다 묘유가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이다 색성향미촉법에 의지는 없다고 했지만 그건 본심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색성향미촉법이 뭐냐 색이 있어야 저기 뭐여 색이 있어야 사진관도 먹고 살고 그림 그린 사람도 먹고 살고 페인트제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아요 소리가 있어야 피아노 타는 사람도 먹고 살고 피아노 치는 놈도 먹고 살고 피아노 듣는 놈도 먹고 살고 시리 가게도 먹고 살고 소리 때문에 향기는 뭐냐 아로마즙도 먹고 살고 아모레 화장품도 먹고 살고 또 뭐였지 하여튼 향기는 폐버리오 도철이 많이 뿌리는 게 뭐지 폐버리지 저러면 완전히 폐버리지 그냥 완전히 폐버리지 폐버리지를 갖다가 칙칙 뿌리려야 그것도 향기 때문에 먹고 살고 또 색상한 미촉법이 있어야 맛이 있으니까 뭐가 다 믿고 살고 상마하마에 전부 다 오리고기 구워가지고 먹고 살고 저기 뭐 피골 집에 된장찌개 처음부터 색상한 미촉법 촉이라고 하는 거는 옷집도 먹고 살아야 될까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 팔고 여름에는 가벼운 옷 팔고 촉감이 시니까 슬렁슬렁 붙여서 선풍기도 팔고 또 뭐예요 그거 미촉법이라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또 사상이 있어야지 또 책집도 먹고 살아야지 판사도 먹고 살아야지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지 색상한 미촉법이 무엇이냐 일체 제법이다 그것이 바로 색수상행식이다 정신과 물질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끊어지지 않고 교유할 수 있고 사람이 정말 인간을 넉넉하게 하고 인심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부자고 다 총명하고 그런데 그 넉넉한 부자의 자비심과 그 총명한 지혜로운 지도자로서의 불성을 매각해버리고 왜 거지 깡통이라 탐내고 있느냐 그리고 어제 했는가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마음은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먹고 자나 깨나 했다 내가 오늘 바룩이 딱다가 툭 널친다 순식간에 잡는다 안에 칠시기가 항상 도살하고 있으니까 오시기를 시기가 자박! 퍼뜩 잡거든 막 그와 같이 우리 늘 서고 있으면서도 몰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가갈 만큼 다가가서 저 멀리서 춥다고 달달 뜨지 말고 이 반야신경 같은데 건강경 같은데 넉넉 따뜻한 부자님 자비가 그냥 넘치는 경전 속의 왁아가 옆에서 손째면 되는 것이라 예? 경무원! 그럼 어제 했는 거 대충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든 간이 반야신경 하나라도 제대로 해설해가지고 중은 책임이요 우리의 responsibility요 남인들 반드시 전해줘야 될 의미가 있어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한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돼 어느 정도 딱에 남구소 뺏겨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그냥 책 먼저 본 걸 해가지고 남인들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막 그냥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아야 그 꽃을 피우지 좋아하는 건 생명력이 없어요 남구소 뺏겨가지고 하는 건 좋아같이 사는 인생 그 가짜 복사 인생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어제는 제목을 조금 했습니다 그죠? 제목을 하면서 뭘 했죠? 마하 마하라고 하는 건 우리 대웅전 주련의 권리가 있죠 마하 대법왕은 마하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크다 이런 말이죠 진짜 우리의 본심은 대법왕은 무단정 무장이라 긴 것도 아니오 짧은 것도 아니오 본래 비조백이라 검은 것도 아니오 흰 것도 아니다 그 일체 없다 이 말이죠 본래 무일 물 일체 없는데 수체의 현청항이라 복꽃마다 울룰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되고 저기 국화에 가서 노랗게 되듯이 사람 사람마다 본심은 하나로 돼 서는 생각은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 이 먹고 이래 가지고 이제 마하는 떼버렸어요 반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잘 번역하지 않는다 어제 번역하지 않는 조건을 몇 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지? 첫째 번역하지 않는 것은? 주문 주문 주 그죠? 주문 보 그 다음에 한다르가 그죠? 한다르가 여러 한다이라 한글자가 여러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중국에는 없는 거 또 하나는 옛법도대로 순고한다 예를 들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같은 거 번역했잖아 이게 그죠? 이런 거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 싸가지 없다 이 말 뭐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번역해도 괜찮아 그런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일반 신도들도 아무도 몰라 그걸 모르면은 분련이 있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뭘까? 이러다가 해설해 주고 나면 그게 굉장히 감명이 있는 거예요 해설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그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해봤자 일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버려요 너무 편하게 해놓으면 함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누가 옛날부터 번역 못해서 했나 안했나 번역할 수 충분히 있음에서도 무상, 정등, 정각 누가 못해서 다 한다고 아는 높다 욕따라는 높다 그 삼맥은 정변 내지 정등 삼보리는 삼자가 발을 정자니까 삼, 정각 이렇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충분히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법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거 뭣대로 하고 싶다고 해버렸어요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존중하는 아주 기하하거든요 반하 같은 것도 지하이 되었으면 축 떨어져서 세속가 되어버렸대요 반하 이런 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연구제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박아범이라고 하는 거 열의 식포 해봤죠 열의 식포도 하면서 부처님 이름은 열한 개인데 왜 열 개라 하죠? 우리 하암 사상에는 하암경 배우신 분들은 다 알지만 보살 이름 언급했다면 영구에 몇 명이야? 무조건 열 명이야 그제? 나무 이름 열거하면 몇 개? 열거 부처님 이름은 열거해도 무조건 열개 그리고 옆구리도 이렇게 보면 바깥에 옆구리 묵을 때마다 살펴봐요 구멍이 아홉 개 뚫혀있고 중간에 하나 딱 뚫혀있고 1위 간지 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다섯 가지 번역하지 않는 5불번의 원칙이에요 5불번의 원칙이고 이거 말고 또 다섯 가지 검본을 잃어버리고 5실번 3불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 쉽지 않은 데모 이것도 우리 번역에 역경하는 사람의 원칙을 정해요 나중에 이거 다 사전 찾아가지고 정리하세요 올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5실번 3불이 우리가 격려를 번역할 때 반드시 저기에서 검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심을 두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뒷방 번역이라고 아무나 책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공예 같은거 예를 들면 동학사 같은 데서 대총상 검은 같은 거 내가 다 틀렸으니까 하지마라 내가 온데 찍어가지고 재판 3판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천지 다 깔아버렸잖아 너무 틀려가지고 제작년인가 동행시기가 한 10년동안 모아놨던 사료 논문서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내놔야지 통로상 또 재계 형상이 몇백년 동안 다 틀린 거 그걸 또 다 나눠가지고 요새 인쇄기술이 좋으니까 옛날에 뺏겼을 때는 둘이만 모르면 괜찮잖아 요새 인쇄하는게 어때 여러사람의 눈을 까버려 자 요거는 만약에 번역의 원칙인데 반야가 나왔을 때 그런 뜻이라고 했고 저기 반야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반야는 지혜다 그 다음에 바라는 바라는 뭐랬어요? 피안이다 저쪽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안 그 다음에 밀다는 이걸 도자인데 가문으로 피안 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중국 문법으로 해서 어떻게 간다? 피안이라고 합니다 반야 바라 밀다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몇건 600건 대반야경 그죠? 600건 대반야경의 뭐다? 핵심이다 그죠? 600건 대반야경의 핵심이고 600건 대반야경은 600건이 몇품이라 했죠? 264품의 몇곳에서 4차에서 몇회? 16회에 설법을 했다 4차는 어떻게 돼요? 4차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1회 설법을 했고 6회 설법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극부도군에서 극부도군에서 7, 8, 9회 9회 3회 설법을 하신 것 중에 요게 뭐다? 건강반야 우리가 지금 볼 건강반자 했죠? 건강반자 바람일경이 극부도군에서 577번째 근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타다제천에서 타다제천에서 외품을 쓰란다 10품 1품을 이렇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극부도군에서 다시 11품부터 14품까지 쓰라고 다시 영축산에서 몇품이요? 15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왕사성 중림정사 백로지반에서 중림정사에서 몇품을 서래요? 제 16품을 16번째 설법에서 600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에 이 반야신경에 전체 글자가 반야신경이란 몇 자리에 있어요? 본문 260자 반야신경 제목 넉자를 합쳐서 263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설도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발빨리 하니깐 대충 알아듣고 녹음해놓은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세요 경이라고 하는거는 이것도 무조건 외워요 어둠하게 적어르지 말고 병이라고 하는거는 첫번째는 깨스로 뚫는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절단서 방사들은 어뢰이 알고 있는거에요 이거 모르면 전통이 아니야 비전통이야 이것은 천년 넘게 내려오는 이 깨스로 수두라라고 하는거는 부처님 12국경절이 있지만 수두라라는거는 실에다가 꽃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는거에요 그렇게 부처님 꽃같은 말씀을 한개 한개씩 주워서 아가마 이렇게 정성에서 깼다 해서 그렇게 조개는 조개더러 크기가 다른거 색깔이 다른거 조화롭게 할거 각 경전마다 그 주제와 해나가야 될 하나가 있어요 한탈의 이 하마를 만들듯이 꽃을 만들듯이 그렇게 경점들이 이 구성이 돼가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무슨 자 실로 읽는 사람이 있겠다 이 관이요 현상은 관자다 처음에는 깨뚜해지고 두 번째는 모든 좌석이 바늘을 싹 빨아떼기든지 일체중생을 습파하면서 경전을 아무리 읽고 읽어도 밥먹고 숨 쉬듯이 질리는게 없는거에요 물 먹듯이 물 먹듯이 그러면서 모든 중생을 자석이 이 색깔으로 당기고 저 색깔으로 당기고 어떤 큰 바늘 또 작은 바늘 또 쇠만 있으면 갖다 대면 어때요 다 당겨 붙듯이 경전이라고 하는거는 아주 악한 놈도 경전을 읽으면 지 금기에 맞는 경전이 있어 영국 같은 놈은 무슨 경전을 읽어야 되겠냐 얼음한 경전을 읽으면 되겠지 법기 같으면 아주 향기로운 경전을 읽으면 되겠지 수준 높은 경전 낮은 경전 사람마다 84,000 경전이 있다는거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다는거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태국의 같은 놈은 한 두자만 보기 좋아하는 놈도 있고 아주 안좋은 놈도 있으니까 몇가지 만들어 놨어요 반지경 반자신경도 만들어 놓은거에요 하암경은 이만하잖아 반자신경은 용압하잖아 그러니까 육팩은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 생활로 취미 생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팩은 다 보는 사람도 있고 내 같은 경우에도 그 불강대사진 7천페이지 일곱번 그거는 두달동안에 불강사전만 세 번 봤어 눈이 빠지라고 두달동안에 그 한글을 새긴 만든대서 그런 놈도 있어 그러니까 강사하지 여기 지저붕하게 그런다고 해결 불교 속에 태인건 아니에요 그지 뭐여 취미생활이야 우리 경전 하나도 공부 안해도 이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자무식이라도 그런거 잘난거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모든 중생들이 백벌도 천벌이고 읽더라도 싫어하지 않아요 경전 근데 소설책이나 이런건 세번 읽어보면 재미없어 한번 읽어도 안 봐 석파 석이라고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보금을 단통해 이 상자는 번역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번역을 떳떳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무엇이 항상하냐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펼칠 수 있으면 그걸 떳떳하다 하거든 그걸 항상 상대 변덕스럽다는건 항상 상대에 변화무상한 사람들 있지 여기 누가 있노 연구같은 놈 변화무상하잖아 오늘 연구 탈했더니 법에는 다 숨어보자 니 아래 무엇만 나오고 싶어 자 네번째는 이 진리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행변시방용 공간적으로 수궁삼재라 그걸 갖다가 다 강풍해가지고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은 지나가면서 경제라 지나가면서 사람을 구제한다 끊겨준다 마치 경제라 그 은행에서 돈이 나와서 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업자한테 넘기고 유통업자 이제 상집에 백화점에 도면을 넘기고 도면을 소매를 넘기고 소매를 소비자한테 갈고 이 돈을 또 돌고 돌아서 계속 지나가면서 뭐라고 있어요 경제 그죠 사람을 제도하잖아요 어이 반응이 가요 불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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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구제하니까 뭐요 경제 경제 목적은 경은 이 이고등락이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뽑아서 열만의 즐거움을 챙겨주는 것이 경제생활을 하고 경제를 보는 운역이라고 그런데 왜 강경을 안하냐고 강경 강경할 때 우리 독경이라고 하잖아요 독경이라고 절에서 우리 간이라고 해놓은 것은 이 글자 속에 세밀하게 흐르는 뜻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 전기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줄을 내는 전기를 잡아가지고 부럭해잖아요 전기줄로 있다가 해도 되나 내 심장하고 부처님의 심장하고 서로가 상응해가지고 이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경을 합니다 그럼 집중하면 강경하면 산매의 힘이 길러져요 그거 갖다가 무슨 산매를 하지? 독서 산매 엥 영불 산매 독서 산매 안 들어봤어요? 집중하면 일반 세수육증이 약한 산매도 길러져요 독서 산매도 길러져요 강경하면 더 잘 길러져요 눈으로만 잘 읽으면 눈만 산매들겠지 입으로 읽으면 입도 산매들고 눈도 산매들고 귀도 산매들고 한 번씩 뺏겼으면 손도 산매들고 안임비 선신이 전체 산매들고 통째로 자 경전은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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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경할 때 이런 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더 지어요 해 한 번 나왔던 지어 그리고 관자재라고 했을 때 이 관이 자재한다고 했을 때는 자유로 자재라고 하는 것은 뭘 상대한다고 그러세요? 네 지혜로운 것을 상대하고 관세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뭐죠? 만세염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자비롭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음성을 다 들어가지고 남에게 구고 군안 고통을 뽑아내주는 자비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고 이 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악 12법에도 일체 세송교 최단 출세관법에 매이지 않는 분별력을 분별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 자재다 이렇게 했죠 관자재 보살은 다 알다시피 보살은 어디서죠? 보살은 뭐죠? 깨달은 중생들이다 보살은 일반 범부 중생은 평등심을 유지하지 못해 전부 애착과 암환심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보살은 어때요? 청정심과 평등심을 유지해서 수행하는 쪽입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람이다 깊은 반야바람이라는 무슨 어떤 사람이 하세요? 무색 법인을 얻은 무색 법인을 얻은 무색 법인을 얻은 경지의 보살들이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번뇌 미세번뇌까지 미세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굉장히 잘한 것은 이게 바닥에 쓸 때 빗자루도 쓸고 걸레도 닦고 앵간한 먼지나 얼룩은 뺄 수 있지만 어디 진공청소기로도 안 되는 먼지가 있어요 허공에 돌아다니는 먼지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수행 방법을 할 길이 없어 인연이 다 될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가 번뇌가 되게 저러면 마음이 다 닦인 것 같은데 그 텅 빈 마음 속에서도 세밀하게 뚫어서 무색 법인을 얻고 나는데 찔러보면 번뇌가 있다 먼지가 어디에 숨느냐 현산아 먼지가 어디 숨느냐 가는 먼지는 허공에 숨는다 여기 숨는다 여기 먼지가 꽉 찼다 혜진이 믿나?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굵은 번뇌 보다가는 다생검뇌에 붙어온 섭기가 있어요 그거 안 빠진다 그거 알아차려야 진공이 그거 정말 안 빠져 나는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살려도 안 된 놈처럼 범위같은 왜 그러냐 전생부터 업이 그렇다 전생부터 그럼 검생이 왜 되냐 죽을 동안 살도 모르고 또 과심하고 형식적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돌파경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산골경보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양반은 경전 한 쭈가리도 안 입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자기도 성분해 놔 경전 이거 여기 우리 환경별로 다 하고 그랬지만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입만 놔보려고 그러고 남이 다 아는 척 하려고 배워가지고는 형식적인 건 아무 소용없다 지금 예불 가는 거고 밥 먹는 거고 형식적인 건 소용없어서 빨리 집에 가서 안 와서 사람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건 소용없다 진심으로 간절해 오면 현재 이름이 이래야 돼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산매를 얻지는 못해 산매를 얻지 못한 사람은 본심을 쓰지는 못해 깊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무생 범위를 얻은 며칠 이상 팔찌 구동지 한의지 이부지 영의지 발상지 현대지 원행지 구동지 팔찌 구동지 선해지 구분지 구동지까지 간 사람들의 경지를 우리 대성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반야신경의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니까 미시하게 색수상행식 오원에 대해 가지고 안팍으로 깨뜨려 가지고 환하게 이런 형광등같이 희미한 불빛이 아니고 햇빛이 환하게 대지혜 강력으로 깨뜨려 버리니까 모든 번뇌가 오원에 관하니까 공하다는 것은 간파했다. 그래서 조견했다 조견은 수혜의 지침이라 조견해야 돼 눈 감고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놔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도 몰라 안목이 없는 사람은 난떠레지를 가가지고 지 죽을 줄도 몰라 어떤데 가마아 보면 지 눈을 찌르고 있으면 화두를 사노고 싶어 가마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유 산소리 하지 마세요 기따가보요 수업하지 마세요 기따가보요 한 놈이 있다 연구같은 놈이 왜 네가 웃냐 실컷 벗기보다 많이 벗겨야 돼 어제는 간자제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깨뜨려 보니까 일체제법이 오원이 오원이 대표적으로 일체제법이 대표로 나왔어 그것이 뭐다 개? 공 본래 없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엎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겠네 허공이 넘어질 리가 있나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소자상 이러다 이래서 오원을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오이배꼽 중에 시곤 그 다음에 수온 상온 그 다음에 행온 또 색온 색온 자 색온 생명 미처법 색온 но 색온 불리 샤 electrode 색온 색 hackov 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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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p 선생님 뭐냐 하면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색법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도 색법이고, 그죠? 향기도 색법이고, 느끼죠? 이런 물질적인 거, 눈도 색법이고, 귀도 색법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리도 색법이고, 형상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간파할 수 있는 건 도레미파, 솔라씨도 전부 색법이야. 빨주노초, 파나무, 전부 색법이야. 춥고, 덥고, 전부 다 뭐다? 색법이야. 자, 육권 5분과 육진에 속하는 형상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고, 바깥으로 만져지지 않고 컨트롤하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삼혼 700이라 할 때 정신을 컨트롤하는 놈을 혼이라고 하고, 육체를 컨트롤하는 놈은 100이라 그래요. 육체를 컨트롤하는 놈은 700이다 하면 여기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디야?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이 바로, 얼굴 꼴이요. 얼굴이, 이게 바로 내 육체를 주관하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그걸 혼, 뭐다? 100이라 그래요. 혼백이라. 100. 자, 그럼 뭐 육체적으로 주관되어지는, 그 물질적으로 주관되어지는 것도 세곤이라고 분리해버리고, 시곤은 대표적으로 유식에서는 여덟 가지가 있다. 제일 뭐죠? 안식, 여덟이 번역이 이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이래가지고, 실식, 제7식, 그 다음에 아래아식까지, 그죠? 아래아식까지, 제8식까지. 자, 수상행은, 이게 이렇게 차고 차게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자, 이것은 시곤은 다른, 여기서, 여기서는 뭐지? 신, 왕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바자신경의 시망은 어디있냐 하면은,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하는 것이 시곤의 경계예요. 에이? 그 다음에 안이비, 선신이도 없다 이 말은 어디요? 세곤의 경계죠. 그죠? 색상행, 미축법도 없다 말은 어디에 경계요? 어디에 경계? 세곤이요, 세곤. 에이? 이게 이해가죠? 이해 안가? 육근, 자, 오근. 그럼 이게 바로 의근이요. 이거는 앞에는 의식이고, 이거는 제8식이고, 제6의식이라고 그러죠? 전5식이 있어요. 전5식과 제6식을 합치니까 몇 가지 안이비, 설신, 의이잖아요. 그죠? 눈의 경계가 없다 이 말은 안이비, 설신까지고, 의식의 경계가 없다 말은 제6식이다 이 말이에요. 에이? 바자신경은 8식, 7식 달아놨어요? 안달아놨어요? 안달아놨어요. 원효선생님도 절대 달아놓지 않아요. 6식까지만 달아놔요. 원효선생님도 6식까지만 계시는 것 같은데 달아놓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할 차례가 사리자여 이렇게 나오는 건 사리자가 왜 나와요? 사리불이? 사리불이 왜 나오지? 지금 반야바라미를 설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야바라미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사리불이 모르면 다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를 8만 4천 경쟁공부를 하고 했더라도 참선하지 않으면은 돌을 닦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담은 제일 누구요? 안안전자를 딱 해가지고 그거 막 글로시껏 해봤자 소위는 없어. 무조건 수행정지를 해야 돼. 그 왜 그 마지막에 7,6거리 수행이 부족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안안전자 그죠? 알아하지 못해가지고 얘기 알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 중에 이제 너흥경도 서라는 거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대표는 누구 땡기겠어요? 안아이를? 그러면 해공제일, 수보리, 공돌이를 제일 이해 잘하는 수보리를 금강경에 딱 얘기해. 여기다 지갑뻔다. 금강경에 해 놓은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수보리가 공돌이 모르면 일체중생이 다 모른다. 부처님 제자 중에 해공제일은 누구예요? 그럼 수보리가 알아들으면 나머지도 대충 알아듣고 수보리가 모르면 다 모른다. 수보리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 리가 없지. 그래서 대표적인 성격을 띄고 나서 하겠다. 여기는 사리자야. 모든 법이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이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들은 법학용 얘기를 빌려오면 제법은 종 본래로, 본래로부터 뭐다? 상자. 항상 스스로 어떤 모습? 정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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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오노? Would you like that? 범인은 설사야? 뭐 잘못 먹었어. 정멸상이다. 안 돌아오고 눈이 찌버려져 가지고 자 모든 법은 공하여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수원을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상원도 이렇게 넘어가고 행원에 이렇게 넘어와서 심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 심소 중에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되는 변행심소 그 다음에 별경심소 이런 것 전부 어디에 속해요 행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별경심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심소가 있었고 또 근본번내 악심소 그죠 근본번내가 있었고 또 수번내 수번내 근본번내를 따를 숫자 따라든게 작은 조작한 번내 이걸 남에게 분하고 한하고 해포지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대수번내 소수번내 중수번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정심소가 있어요 자 심한 법이 있고 심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불상응법이 있어요 불상응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법이 심과 침법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시간 같은 것은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동서남북 같은 것은 내 마음은 존재 없는 것 우리 여기 침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 쭉 이렇게 잡차가 딱 있어요 차례 순서 이런 것은 마음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늙어가는 그것도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늙는 건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상관없이 상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을 갖다가 무슨 법이라 한다 불상응법이다 내가 이 종이를 얻었다 잃었다 이런 것은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놓았다 주셨다 얻었다 잃었다 이런 것들이 덕실이라든지 흘러가는 그 물결이라든지 세월이라든지 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대충 이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법이 뭔지 불상응하는 법이 뭔지 이걸 잘 파악을 해요 시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조절해봐요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저 시계를 보고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본심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시간은 아니에요 얻는 시간 없다니까 시계를 많이 샀다더라고 시간을 많이 시계를 많이 사면 시간도 많이 사지나 이와 같이 희망법 침소법 침소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고 이 바깥에 색상한 밑에 현상의 경계하고 빠방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낼 때 악한 생각도 내고 착한 생각도 내고 뭐 이런 생각을 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이 바로 이 말들이 불상응법도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 들이 불상응법도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 들이 이런건 뭐죠? 무의법 육무의가 있죠. 육무의가 있어서 육의법의 94법하고 무의법의 6가지 합돼서 몇 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5위 백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죠.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서 관찰해 보니까 전부 다 공이더라. 사리자여 그런데 이 색이 뭐하고 다르지 않다? 공하고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느냐? 이 색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공을 이해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불공을 못보는다. 공과 불공을 못보는다. 공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이 공한 것이예요. 여러분들 도서 배울 때 귀신도 배울 때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 없단 말이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열관의 세계가 대열관의 세계가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제법 종본래의 상자 정멸상이라 불자 행동이 하면 내세의 덕작부를 한다든지 재행은 무상하야 시 생멸법이니 이 생멸이 멸이 하면 정멸이 열반이 극락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원여서님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놔요. 시력적적이며는 생멸이 꺼져서 그냥 그 자리가 도요하게 될 것 때문에 이것이 즉시 극락이 되잖아요. 원여서님은 극락을 이렇게 표현해요. 비로소 생멸이 멸이 하면 정멸이 위락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여기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대충 지금부터는 이런 이론은 전개해 놓은 것이고 이런 이론은 복잡한 건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니까 그래 해 놓은 것이고 자 여기 한번 이 교재를 들고 하나하나씩 바다 신경을 파해 나갑니다. 그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색의 근원당체가 흠아가다 아니다. 흠아가다 본래 없다. 그러면 진공이란 것도 본래 어떻다? 텅 비어서 본래 없다. 그러나 어제 내가 뭐라 했죠 진공은 뭐라 했어요? 불공이다. 텅 빈 것은 아니고 진공이 바로 뭐다? 불공 저기 봐요. 뭐죠? 열반이다. 그죠? 공과 불공은 똑같은 것이라이. 이런 얘기를 능음제일계를 이렇게 해놔요. 삼제구심의 신불이라 과거의 미래 아무리 돌아 찾아봐도 이 마음은 없더라. 신불육으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불육으로 망오무라 망상도 있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손자가 있겠느냐? 망상이 없다.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어디 있겠느냐? 없다. 망심 무처가 적보리더라. 망심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안욕다라 삼며 삼보리다. 어디요? 여기에 시력적정이면 망상이 다 사라져서 적정하게 선정삼매에 들면 뭐다? 적보리다. 그 자리가 바로 안욕다라 삼며 삼보리 대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능음경에도 표현을 해놨죠. 그럼 여기서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세기다 이 말은 영가 정도가도 첫 구절이 그거죠.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적 불성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절항 무의한 보인.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니요. 한 생각을 생각이 잡대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은 생사하고 생매를 하고 열반은 적매를 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라. 서로 섞여가지고 조화롭게 섞여서 생사가 곧 우리 지금 사는 이 모습이 이대로가 망상분별이 없고 의무소적 위생기심이고 내가 어디 내 아지 부려가지고 하나가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만 산다 이러면 생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하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생맬이 안 사라지고 늘 욕심부리고 아전인식격으로 자기 업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 여기서 마음을 텅 비우고 공인 줄만 알면은 색이 곧 뭐다? 그대로 부처요. 그 공은 부처라 해보지만.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공이 곧 색이니. 물질적인 것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수상행식. 정신적인 세계도 모두 다 그러하다. 사리자야. 모든 법은 공하야. 재법은, 일체 재법은 불생불멸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나지도 않았으니까 멸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에는 생맬이 없으니까 열반도 없는 것이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있는 것이 돼야 오염되고 또 있는 것이 돼야 씻겨서 세탁소에 가서 맡기기로 하지. 옷이 없는데 세탁소에 갖다 주면 뭐하나. 현사나 내 거 가져가서 옷 말고 이거 가져가서 이거 가져가서 세탁소가 잘 씻고 온다. 이거 가져가서. 이 텅 빈 것을 가져가서 떼묻지도 않은 것. 이거 가져가서. 이? 요만큼 허공을 요만큼 가져가서 세탁소 가서 효인되겠나 그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경지가 됐다 안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시간 안 죽이고 자기 자리에서 그냥 채찍질 한 방씩 맞아가면서 팽이는 채찍질을 맞아야 뱅뱅 돌거든. 좀 다리 아프고 이런 사람 다리 쭉 폈다 오므렸따 이렇게 해요. 괜히 그 의식적으로 이게 육체를 견고하게 해버리면 의식이 굳어져가지고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좀 허리 좀 왔다 갔다 흔들고 졸지는 말고. 그 다음에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능행에 시곤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놨죠. 허공을 요만큼 뭉쳐가지고 허공을 한 상자에 택배를 해가지고 저쪽 서울 보내면 부산 허공이 좀 줄어드는가. 서울 허공이 좀 불어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시곤의 세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능행에. 손 한번 내봐요. 삭비를 봐. 열이 따뜻나 봐요. 방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그 열기가 인연 마찰에서 잠시 생겨진 건데 원래 있던 거는 아니고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그냥 인연이 마찰되니까 지금 이런 법이 생기구나. 제법은 종연생하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제법은 종연매된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것은 부처님의 절대적인 진리죠. 제법 종연생 연진법 판매. 인연이 닿으면 법도 다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에는 무하다. 그렇게 되면 그걸 이치를 알면 열만 적정으로 간다. 여기 불교의 3법인 도장 꽉 찍어난 거 아니에요. 수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사삭입니다. 열기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상온을 생각할 때 침을 이렇게 삼키는 매실 얘기를 해가지고 매실이 지금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 없다. 없는데 왜 침이 고이느냐. 매실 생각을 그렇게 막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상온이다. 그런데 침이 실제로 보이는 건 무슨 온이요? 물질적인 거니까 색온이. 색소상 행식이 한꺼번에 늘 같이 있거든. 행온을 설명할 때는 앞물결이 흘러가고 뒷물결이 끊임없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뒷파도는 앞파도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낙동강 가서 물어봤지. 왜 강물아 흘러흘러 너는 왜 가느냐. 지도 모르겠다. 앞에 물결이 흘러가니까 지도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상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느낌이 있고 또 상상이 있으니까 업을 짓는데 왜 짓느냐 물어보잖아요. 자 이봐요. 내가 이거 하나 짓는 것도 행위거든. 놓고.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색이라면 현색이 있어요. 현색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이런 것은 현색이에요. 나타날 현자, 색자. 그러면 형색이 있어요. 형색은 길다, 짧다, 똥똥하다, 똥글똥글하다, 모나다. 이거는 모양으로 형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앉는다, 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고 이걸 갖다가 표현한 데서 표색이라고 해요. 불교의 이론은 그와 같이 정밀하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곤은 이렇게 빙가병에다가 허공을 담아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허공이 옮겨지겠느냐 안 옮겨진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너흥경에서는 부처님 그렇게 설명을 하죠. 저 문을 닫는다고 해서 허공이 잘리겠느냐, 저 문을 연다고 해서 허공이 연결되겠느냐, 구덩이를 판다고 해서 허공이 더 생겨나겠느냐, 구덩이를 메운다고 해서 허공이 더 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공과 불공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놓죠. 그래서 잠선지침서 중에 최고 경전이 너흥경이요. 그리고 심리파악 해보하는 책으로는 귀신론이 최고라. 귀신론은 스토리텔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교훈적인 얘기도 없고 오직 마음이 독한 마음 쓰는 놈은 어떻게 되고 착한 마음 쓰는 놈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선악십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왜 지금 독한 마음을 쓰는지, 왜 내가 집착심이 강한지, 왜 이게 탐욕심이 강한지 이런 데 대해서 세밀하게 귀신론 같은 데 뜯어가지고 분석을 해놨죠.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면 바자신경이 오고도 참 만만한 경전이 아니죠.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그렇죠. 공 가운데는 색이 없어요. 부처님은 하얀 비단결에다가 먹 한 점 안 묻은 것 같다고 보면 돼요. 수상행식도 없다. 법무도가 대웅령 주념만 본다이라도 이 얘기를 그대로 써놨죠. 마하 대법왕은 본래 무단 영무장이고 길지도 짧지도 긴 거 짧은 거 없으면 길다 짧다 이 얘기는 그리 짧아서 다섯 자 선하지 길다 짧다, 모나다, 둥글다, 무겁다, 가볍다, 미끄럽다, 어디 끌끄럽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본래 비조백이라 희다, 끌따라면 희다, 끌따뿐만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일체 없다. 자외선, 적외선도 없다. 본래 없다. 지금 여기에 이런 도리를 우리가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행광등 불빛 가지고 내 몸 속에 사진을 후라시 탁 틀떼 찍으면 내 뺄 속까지 찍히겠어요? 현산아, 후라시 불빛 사진 카메라 찍을 때 탁 찍으면 내 뺄 속까지 가슴이 나오나? 그럼 왜 해야 되나? 눈에 비록 빛은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같은 거 중도 번뇌를 잡아보려면 그런 빛이 있어야 된다고 빛이라 빛이라 이렇게 이런 빛인 줄 아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반대로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말소리도 내 뺄 속에 빛이다 그리고 냄새 맡는 것도 내 뺄 속에 빛이다 소리가 빛이라면 맛이 간나? 이러겠지 그럼 다 마음의 빛이라 그걸 갖다가 조견 5원 한다 그런 빛으로서 지혜의 빛으로서 5원을 깨뚫어야 된다 시원찮은 거 촛불이 밝혀서 엑스레이 찍으려면 안 되지 엑스레이 강선을 팍 터뜨려 버려야지 MRI 찍듯이 그냥 낱낱이 해보 했는 게 여기 조견 5원이요 어르마 얘가 대충 착하게 살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예의적식 가축 이런 거하고는 도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도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다가가는 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자꾸 파악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깨울러가지고 지쳐가지고 바다 신경 들으면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강에 들으면 부처님 강에 들으면 한의심이 나오고 막 이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안에 막 마구니가 줄이를 틀거든 도철이 재밌냐 정말 하다 하다 하는데 거짓말까지 하네 자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그리고 5원이 다 없고 본래 정멸한 가운데는 어떤 생멸의 파도도 없다 생멸의 파도가 여기 나와서 망정이지만 해운대 앞바닥에 가보면 파도가 맨날 저래 넘실거리고 우리 마음에도 생각의 파도가 맨날 넘실거리는데 그렇게 넘실거려봤자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야 이 파도 저 파도 긴 파도 짧은 파도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쓰나미까지 모두가 어디에? 1심의 바다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힘들더라도 1심 밖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잡는 길은 첫째 보시하라 말로 하는 게 아니오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인욕하라 남을 칭찬하고 그럴 때인데 너무 예민하잖아요 우리 강릉 삶에는 그렇게 마음을 조작하게 맨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하라 정진은 무슨 정진이냐 우리 지대방이 그냥 큰 방인데 그냥 선방이다 되게 완전히 그 다음에 선정의 힘을 갖추고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지금 우리 반야 신경하고 있는데 반야바라밀이 보호시지게 인욕이 먼저 전제조건을 수반 안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 항상 도반들한테 도나서라도 하나 사오고 그리고 눈치보고 이러지 말고 어디 인사도 그때부터 빨리 당길 거 빨리 빨리 해버리고 자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천법도 없다 이거는 이제 5.200북을 따져보니까 안건가 육진 육건 육진은 어디에 속해요 색법에 속하는데 마지막에 안입이 설신까지가 색법이고 의건은 어디에 신법 중에서 심왕에 속한다 그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눈의 경계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도 없고 어식까지도 없다 이거는 어디에요 신법이요 색법이요 신법이죠 그죠 심왕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중인 난다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명도 무명이 다항까지도 없으며 효천이 싹까지 무명도 무명이 다항까지도 없으며 이것도 무명 그 다음에 뭐죠 무명이 연행 행년식 시견명생 명생년 유김 유김 연촉 초견소 수연 내 연체 치연 유연생 생년 노다 우기고네 이렇게 이제 12연기를 우리 얘기하잖아요 늙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 다항까지도 없다 무명은 처음 시작이고 죽음은 어때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 멸도도 없다 또 지혜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나 이 대목에서 굉장히 소소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완전 오사갈 정도로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반야신경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반야신경의 주제는 이무소도 거지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무지경 무덕이다 반야 바람일도 없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도 없다 하는 대목이 제일 좋아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반야 바람일이 없다는 거야 없지만은 너무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짐짓 일불로 쓰란다 그 얻을 바의 열반도 없다 없지만은 무지경 무덕인데도 이렇게 쓰란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무지경 무덕인 줄 알고 삼세 제불도 무지경 이무소도끼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고 그죠? 현명한 사람들은 청정하고 평등한 보살들도 얻을 바가 없는 줄 알면서 뭘 했다? 반야 바람일다를 행했다 그래 나오죠? 그거 안 나오나?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그 해석을 그래야 됩니다 얻을 것이 본래 없다 이거 지혜도 없고 열반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라고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해가지고 마음에 얻을 바가 없는 줄 알고 마음에 심 무과예 무과예 이걸 무과예 무과예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범위를 얻게 되면은 무공룡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쩌매야만 해도 생색을 내잖아요 유공룡심이 있어요 이거는 일지부터 일지 이하부터 쭉 올라와서 초지부터 초지라고 그래야죠 일지는 말은 잘 안 하죠 초지 한의지부터 제7지 제7지 까지 오면은 오메일리오가 된다고 그래요 제8지가 되면은 대성불교의 이론이니까 이런거 딱 맞는건 아니지만 옛날에 전하는 법도 되어야죠 이래되면은 이거 색자재거든 여기에는 부지가 심자재죠 이때 되면 무공룡심이다 제8지가 되면은 상사호용이 되가지고 눈으로도 듣기도 하고 귀로도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유권호용이라고 나와요 법학인 같은 데는 상사호용이라고 나오고 열방적인 같은 데는 부처님이 되면은 진상 항상상자 참진자 진상호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무지용 무덕이라 이런 말도 지혜도 어디가 없었나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 말은 어떤 것이 제대로 얻느냐 얻을 바가 없는 것이 진덕이라는 얘기 있어요 진짜 얻는다 그러면 뭐가 진지냐 진짜 참다운 지혜냐 여기 무지가 진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생멸법에 너무 매여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은 난해해요 그러나 난해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 듣고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누가 해야 되니까 연구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사는 반야발다 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장애가 없다는 말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들은 해주면서 어떠한 현상경계에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 굉장히 겁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간센보살 이런 사람들 두려움 없어요 시무엘 남 두려워하는 걸 갖다가 잘 챙겨주죠 시무엘 무예를 남에게 두려움 없는 걸 베풀어주는 사람을 여기 나오는 간자제보사리 하잖아요 간센보살 간센보살 다른 이름이 시무엘죠 시무엘 이름 참 좋죠 무슨 시자 베풀 시자 뭘 베풀어요 무예를 베푼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거든 사람이 배고프면 다 끼식 밥 먹을 줄 알면서 부지 학법 이게 지심이라 꼭 삿된 마음을 어떻게 돈을 배워서 고칠 줄 모르냐 부지 왜 모르냐 학법 법을 배워서 이게 지심 개가 청산할 줄 모르냐 지심 꼭 삿된 무명번대를 띕을 줄 모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당장 정직할 수도 없고 사람을 부처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그런 말 한마디 들음을 해가지고 진녀가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웃는 연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본심이 웃는 연습이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 말 못하는 소도 절에 갖다 놓고 나면 우이 독경해가지고 속에 경일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점잖어진다 절에서 키우는 개도 달라요 고양이도 달라지고 나 그거 여러 번 봤어요 고양이 같은 거 달라지고 그 안경 같은 그런 얘기 있죠 막 사람 밟아 죽이든 뭐 있어요 코끼리 그것도 절에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달라졌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 듣고 스님들 독경 소리 듣고 달라졌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는 그래야지 조교의 종은 소들이 맑은 경제 조교의 종의 소의 경제는 김강경이다 소의 경제 나 잘못 읽어가지고 소의 경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그런 무시한 사람이 강조하고 있다 이거 왜 돼있노 소의 경제 야 소도 경일는갑다 위 독경이 2마리갑다 나 아직도 위 독경을 해석을 내가 잘못하고 소 2마리가 독경한다 어떤 선생님이 김행자가 전혀 가니까 집에 김 많아요 사투만 누구 톤인지 알겠죠 그럼 그 행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선임이 우리 주변은 김은 안 팔고 검 행자입니다 검만 있습니다 이러면 더 좋겠죠 뭐든 간에 우리 검박 그릇하고 깡통하고 안 바꿔 먹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자 한 7,8분 내려서 마칩시다 고집 멸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성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 말은 얻는 건 열반 아니에요 얻을 것이 없는 까닥의 이무소독구로 보살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욕심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뒤바뀌고 했던 전도몽상 전도몽상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전부 전도몽상이죠 아까 쫙 썼던 게 일체유의법입니다 일체유의법 위험을 한 표에 하는 게 그것이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구경 열반에 들어가며 원리 전도몽상 오직 부처님만 할 수 있죠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상의 깨달음을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본이 이런 거는 번역해놨으니까 번역해놨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원칙이 한 2000년 전부터 우리한테 전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예 법도를 무시하면 안 되죠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험한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찌이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지서바 이래서 반야바라 신경을 전체적으로 쭉 마쳤는데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반야바라 신경하고 저기 12연기를 지금 여기 한 번은 4성전은 일반적으로 하지만 12연기는 기회에 왔을 때 한 번 내가 쭉 해놓은 게 낫겠어요 한 5분만 더 집중하세요 무명의 연 뭐하죠? 행년 시하고 식연 명생하고 명생년 육임하고 육임년 뭐죠? 척하고 초견 수하고 수연 대연 시하고 지연 유하고 우연 생년 노사 울미골에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흔히 이걸 얘기할 때 초팔구는 뭐죠? 여부선이 뭐죠? 위호기는 초팔구 그 다음에 업은 업은 뭐요? 2급 이거 오늘 외화번호에서 전부 다 이검 여십이다 그 다음에 그 여칠은 나머지 7개는 뭐죠? 여칠은 설 이거 하위자예요 하위 설이 보다 자 이거 먼저 써놓고 합니다 생삼보로 세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뭐하죠? 생리하고 생이보로 생리가 생기기 때문에 생 뭐한다? 칠한다 이게 차 12사가 여윤절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2연기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짓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혹 없고 이거는 능경 제 1건에 나오자 악착취 열매는 세 가지다 혹 없고 사람이 번대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 그 다음에 업을 짓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초팔분이 뭐죠? 초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2 7 11 12 초 뭐 에 그 다음에 또 초팔분은 뭐다? 요거는 미혹이다 업은 얼마예요? 2급여 10이다 2와 10이다 2번 업을 짓는 건 2번이다 요런 둘은 어디와요? 여기로가 여기다 나머지 여 7은 뭐다? 괴로웁니다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얘들 둘은 점프 이게 뭐다? 괴로웁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게 12연기에 되는데 생삼고로 뭐가 생겨졌기 때문에 초팔분이 생겨졌기 때문에 뭐가 생겨집니까? 업 두가지가 생겨지고 생이고로 업 두 번째 열 번째 업을 지었기 때문에 뭐가 생겨져요? 생 칠한다 간단한 경우입니다 저기 범위라 초파는 사람이 이런 미호기를 미호기는 초팔고 업은 얼마? 20원 됐죠? 여 7은 나머지 7개 땡 7이는 뭐한다? 고 고 쓰리고 쓰리고 우리 골수금 칠 때 쓰리고 있죠? 따따불 쓰리고 그러면 간단히 끝났어요 미호기는 뭐한다? 초팔고 업은 20원 땡 7이는 서리고 서리고요 안 까먹겠죠? 끝났어요 여기 유추해가지고 이거 생각해보면 금방 생각나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갖다가 기진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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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업상이요 업을 진 모양이에요 여기 밑에 그런지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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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각이 이제 뒤바뀌는 거 헷갈로 돌아본 거 전상이요 요거는 이제 생각이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뭐 이렇게 간에 들었으니까 그 유명한 지상이라고 하고 여기 칠식이고 여기 아마니오 아치요 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에요 요 놈 때문에 인생 조절이에요 맨날 요거는 요 밑으로부터는 이제 제 육식이요 요거는 이제 상소상이란거에요 요거는 상소가 괴롭과 즐거움이 뻗어나면 지취하며 요거는 뭉키잡아 여기서부터 요기서부터는 잔머리를 막 굴려요 괴명자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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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까 뭐라 했죠 업을 짓는대 했지요 저 앞에도 업상 있죠 요거는 조업상이에요 업을 지어요 지을 줬자 업을 지어요 그리고 요기는 갑을 받아요 그래서 요기가 제 70이고 요기서부터는 이제 분별사실이라 그래요 무슨 일을 갖다 현상적으로 분별하거든 다른 말은 눈은 보는 걸로 하고 귀는 듣는 걸로 하고 하니까 유권이 제각기에 분리되어가지고 작동하니까 분리식이라 해요 이때는 분리가 안되거든 70에는 요 위로는 80은 요거는 제 80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돌이키고 있으면서 항이 비심이에요 요거는 역항역심이다 요거는 역항역심이다 요 칠식이는 때로는 작동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그냥 눈에 물처럼 가만히 있는거에요 역항역심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의식 이거는 컴퓨터에 램 바이오스 같아가지고 요것은 심의 비양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컴퓨터 캐었을때 눈앞에 화면에는 나타나지만 저장하고 이런건 없어요 항사항은 없어요 항사항은 지금 80이잖아요 옛날에 뭐 어디 뭐 오잠 먹던거 나무가 앵도분도 쌓아오르는거 전부 여기 다 기억되요 이게 80이 다 기억되는데 그중에서 80개가 현실 이놈이 바로 작동을 해가지고 요 놈하고 교수하면 쓸림없이 여기로 뻗어져 나와요 우리 맨날 그래 살아가고 있어요 밥하나 먹어도 그렇고 도처럼 나오면 만두 들어오면 3개 4개 잡는걸 어디쯤 갔느냐 여기 이제 집치상 개명타에서 여기 애취에 떨어져가지고 사랑하면은 딱 잡지 않을 수가 없어 처음에 촉감을 느끼고 딱 부딪혀서 딱 보고 느낌이 좋다는 느낌이 들면 애착을 다지고 애착을 다지면 푹 빠져 푹 빠지면 어글를 지어 어글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내게 맨날 참여받고 이렇게 살아가는거지 대기세기세 도망가봐요 자 여기서 업상 전상 지상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들기만 해놔요 이것까지는 요 3가지는 마음이 이런거 알았으면 괴로움도 없어요 인생이 불상흥염 요기 이건 근본 업 불상흥염 상흥하지 않으면서도 바깥에 현상 경계하고 상흥하지 않으면서도 오염돼 그거는 전상은 능견심 상흥염이라고 해요 경군 능견심 바깥에 살필라고 하는 힘 요거는 현색 불상흥염이라고 해요 능견심 불상흥염 현색 불상흥염 팔식이는 항상 하지만은 아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예 요기서부터는 요 세놈은 요거는 분별지 상흥염이에요 상흥염 상흥염 상흥하면서 오염된다는 말은 정신이 상흥하면서 오염된다는 말은 육칠식의 현상 경계에 대해 가지고 소리를 듣고 성질이 나고 소리를 듣고 좋아하고 눈으로 보고 물들고 계속 이렇게 상흥소흥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요리들 따지다가 계속 이렇게 업을 짓게 돼가지고 초키가 요기서부터는 상흥하는거에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바깥에 현상 경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요 요거는 분별지 상흥염이에요 안에서 자꾸 분별해 좋고 싫고 좋고 싫고 강이 듣다가 짜증도 나오고 암환 때문에 아상 때문에 무심하게 그냥 북손처럼 듣고 있으면 그게 안되는거에요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넘고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수라고 하는거는 상속상인데 요거는 부단상흥염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상흥하면서 물들어가 이게 모든 얘네들의 대빵이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소대장이야 요거는 연대장쯤 되겠지 이건 사단장 많이 사단장은 전투하러 안하거든 기본 사단장은 어느쪽이에요 집중해서 봐요 집중해서 보라고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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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개란 놈이 실컷 잔다 저 바다가 한 천 년씩 그래가지고 안하이고 전자처럼 해가지고 부처님이 안하이고 뭐라 했지 조개 같은 놈아 소라 같은 놈아 조개 같은 놈아 현만 있으면 잠만 잔다고 저 바다에 조개가 한번 자면 천 년씩 잤다 꼭 네가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탱기처럼 어떻게 해 눈 멀어거든 눈 뺏는 수가 있어 자꾸 자면 자는 놈은 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눈 빠져버렸잖아 안하여 그런 데 그런 얘기 있지 옛날부터 자고나서 혐오 하는 말이 있어 아유 감기싶다 한치도 못 잤다 응 내가 뜨더라 집 잠을 방해했다 이 단품을 자 수가 이거는 구단상염 이거는 집상염 이거는 오늘 한번 덮고 그냥 5분 더 지나버렸네 그러니깐 5분 지났다 마취라고 졸고 있구나 이런거는 이렇게 싹싹 닦아버리고 중요한건 내가 여기서 뭘 해주려고 하냐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도 안 나와있는데 그 어디에도 누가 안 가르쳐줘 이거 반대들에 원효선님은 십원을 어디에 보냐라면 요거 하려구요 5공대공중에 책이 꽤 명기되어 있어요 원효선님은 이걸 십원이라고 상속사 제7식 바로 밑에는 제6의식의 무드머리를 십원이라고 십원이라고 십원이새ικό 대단한 기네요 중국 현수장이 아닌 어헌 그러면서 십원이라고 십원이라고 십원이랍니다 십원爾 enqu tracks 십원이라고 십원이라고 이것만 directive 그 다음에 요거는 십원단 누가 있겠어요 예 수원 십수 그 다음에 상원 개명자상 이제 생각이 여러조로 따지다 보니까 상상이 굉장해요 공상력도 망상도 많이 키우지 상원까지 간거에요 이까지 가면은 행원해가지고 업을 안지울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우리 무명이 연행하면서 행원이 해봤죠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업상이라 나왔잖아요 그죠 업을 지요 유가 바로 이 유가 무슨 말이냐 욕망이 많은 놈들은 탐욕에 업을 지켜내고 생유 조금 정신이 고운 사람들은 선정에 힘을 없게 지켜있고 무색유에 업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삼계 25유에 업을 지켜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야 그 효무기는 어쩐지 졸아야 돼 수우 시야 그 효무기 소임이요 효무기 소임이 지고에 의해는 수업시간에 눈 감아야 돼 소임이야 그 이 막 물고 뜯고 해도 안돼 효아이는 어떠냐 잠시 졸아야 돼 잠시 졸고 뭐고 하는게 전부 다 받아들이는게 관심이라든지 이런게 저기 옛날 사람들이 이런거 본래 없는데 왜 해놨냐면 확자화 해놨냐면은 식 수 상 행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태어나서 몸을 받아도 뭐겠어요 이거는 머뭇거리지 마라 이거 반드시 세곤이고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위에도 다 시곤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시곤이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제 6의식이 작동하는 것은 상속상이고 바로 뭐다 12연기 초견 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가 도표를 조금 그러면 요즘 전에는 내가 요렇게 해놨어요 옛사람 법도대로 요즘 내가 약간 달리해요 요즘은 내가 이제 이거 약간 달리해요 수원을 이만큼 당겨서 한 3분의 1.15 당겨 버렸어요 당긴 이유도 뭐 나중에 내가 수업하려고 했으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뭐 저런다고 당긴다고 당겨지고 민다고 밀어지나마는 아 이거는 이 1,2,3,4 더하기 빼기 하듯이 하는게 아니고 내가 정신적인 작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요만큼 당겨지는게 맞다 수행을 해보니까 요만큼 하는게 맞다 요거는 약간 뒤로 밀어버려야 되겠다 옛날 도표가 다 맞는건 아니거든 일단 내 경험하고 맞춰가지고 도표를 새로 정리했어요 어제 아래 정리했어요 옛날 도표가 좀매 틀려 저런 것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수상 형식이 어디부터인지 어디부터인지 이렇게 파악할게 아니고 여기서 괴롭고 즐겁게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요런걸 그럼 적에 얽매해서 살 것이냐 적을 파악해서 아 이건 오온이 개공이야 다 개도 없다 이 말이지 개공 자 죽비쳐요 맞죠 개공이 그런 뜻이거든요 아이야 아유 ων사 선생님 것 모센 편참은 전부